전주지방검찰청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재시 의원을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유 씨는 지난해 12월 김재의 한 마트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재차 접근을 시도한 혐의입니다. 지난 3일 김재시 의회는 이 같은 사유로 유진우 전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지만 유 씨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.